상하겠다. 우리 게임 들고 갔네요. 저 팀 더 큰 거 나쁘지 않으세요. 저지? 어, 저 팀 더 나쁘지 않아. 팀이 그래도 제일 편해져서. 내가 긴장되지? 찍어. 하나야. 행운의 오른손. 내 오른손. 하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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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은 카드를. 받은 카드를. 제가 무섭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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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님의 웃음이야? 제가 허탈한 웃음이었어. 허탈한 웃음이었어. 허탈한 웃음이었어. 아니, 하나인데. 아니, 하나인데. 됐어.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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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다음부터는 다른 날이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예, 역시 약간 손이 부정이 좀 탄 것 같아. 뭔 거 우리 님 뽑으시죠. 제일 높은 거. 저희도 모릅니다. 제일 높은 거. 바로 그거. 제일 높은 거. 아, 네. 제일 높은 거. 손이 붙을라는 거야. 높은 거 본 것 같지? 계속이 큰일 났다 그랬어. 이렇게 잘 지내도 되는 거야. 야, 됐어. 이제야, 너는 벌써 다 비켰어.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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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승민이 향했어. 두거지! 이게 두거지잖아요. 두거지! 이제 지금 받으셔서... 두거지. 두거지. 받은 거 뺏겼어. 예예, 죄송한데. 저거 진짜. 저거 진짜. 보여줘. 아이고 손을 잡아요. 아 연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네 좋은 거 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불만으로 유명한 침이죠 니가 만져를 줄거야. 못할 수 있을까? 그냥 왼쪽에서. 제발 제발. 한 번만 믿어줘. 왼쪽에서 믿어준대. 이 아니면 유. 개념공 나온다. 유기부네 유. 유기나 칠 정도 되나? 잘했네. 왜 신호문학이 어깨입니다 신호. 사람 중에 운 좋은 사람이 없잖아. 다 보이잖아 저쪽에. 야. 얘가 봤네. 얘가 봤네. 됐습니다. 자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다가. 재밌 toca. 고 싶어요. 이게 또 다가. pen예교에 있는지. 그럼요. 다시. 아야. 가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